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잇따르는 흉기 난동 범죄를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입니다. 그럼 저위험 총기는 기존 권총과 무엇이 다를까? 권총 위력을 실험하는 젤라틴 블록입니다. K5 권총으로 9mm 실탄을 쐈습니다. 총알이 젤라틴 블록을 50cm나 뚫습니다. 사람이 맞으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엔 저위험 대체 총기를 써봤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터나는 5cm에서 멈춥니다. 권총 대비 1분의 10 수준입니다. 제압력은 갖췄지만 살상력은 없는 겁니다. 무게도 500g 정도로 경찰이 기존에 사용하던 권총보다 약 30%가량 더 가볍습니다. 이 저위험 권총은 스마트 권총으로도 불립니다. 손잡이 쪽에 자동차의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스마트 모듈 장치가 내재돼 있습니다. 사격한 시각과 장소, 각도와 탄환 종류 등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사격한 시각과 장소, 각도와 탄환 종류 등이 자동차의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격한 시각과 장소, 각도와 탄환 종류 등이 자동차의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